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그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성공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%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나머지 85%가 인간관계였다. 고 말했다고 합니다. 아울러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하찮다고 생각할 만한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챙겨서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특히 입에 방문 손에 방문 발에 방문 등 세 가지 방문을 잘했다고 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입에 방문은 전화나 말로써 사람들을 부드러운 말로 칭찬함으로써 용기를 주는 방문이고 손에 방문은 카톡이나 메일을 통해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며 발에 방문은 상대가 어려울 때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바로 이러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큰일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인간관계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. 아울러 우리 주위에 관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.